강서구가 동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3월 21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20개 전동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워크숍을 추진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1일 우장산동과 화곡산동을 시작으로 하루에 2개 동씩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협치교육전문위원인 김산위원과 지역가치교육원 여용옥 대표가 강사로 나와 동별의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의제 개발을 위한 주민자치회 분과별 토론도 펼쳐집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워크숍이 각 동위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의 개성과 문화가 반영된 다채로운 의제가 도출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